너무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고 해서 사실 잠을 잘 못 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사실 카페 알바를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었어요. 어릴 때부터 근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카페 알바생 같은 오늘의 컨셉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앞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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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